종교인 과세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어제 입법 예고됐습니다. 기획재정부가 입법 예고한 개정안에는 종교인이 종교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이나 물품을 비과세되는 종교인 소득에 추가했습니다. 개정안은 또 종교인 소득의 범위를 종교 관련 종사자가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, 즉 사례비로 명확히 구분했습니다. 아울러 세무국무원이 종교단체가 종교활동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을 구분해 기록한 장부 등에 대해 조사하거나 제출을 명할 수 없도록 하고 종교 관련 종사자 또는 종교단체에 대해 우선 수정신고를 안내하도록 했습니다.